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둔밤입니다 운 모험에서 뷰포인트, 몬스터 15종 또 다른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최적화 동선 한방에 끝내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은요 50% 달성 보상 로맨틱 웨퍼낙고와 60% 달성 보상 비밀지도까지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몬스터나 뷰포인트는요 놓치더라도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되지만 숨겨진 이야기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작하셨으면은 집중해서 한 큐에 끝내시는게 좋습니다 천천히 느린 템포로 따라오세요 몬스터나 뷰포인트는 또 다른 뜻으로 일단 퇴치에서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1시간 이상 특별히 준비 완벽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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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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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ul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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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욘 모험에서 60%가 달성되었습니다. 나머지 수집품은 직접 모으시거나 경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욘 요리 수집과 제작은 공략이 필요한 만큼 다음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